여의도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한 제 표결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 세 가지에 대한 오늘 제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제 표결 결과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결을 할 경우에 모두가 다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세 가지 법 다 오늘 아마 폐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각 당에서 의총을 개최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의총 결과 이 세 가지 법을 당론으로 일단 반대하기로 그렇게 일단 결의를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번에 제일 가장 주목받는 그런 법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 법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법이다. 이게 왜냐하면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회상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보면 특검을 국회가 추천하건 대법원장이 추천하건 대한변협이 추천하건 최종적인 선택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대통령의 특검 인사권을 없애버린 거죠. 특검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없애자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니까 본인들이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 선수가 심판 고르는 격이죠. 특검의 범위도 그렇습니다. 특검을 하다가 나오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특검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한정 본인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소불위의 같은 그런 법률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오늘 부결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김건희와 특검법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을 위한 밑자락 깔기 그런 전략적인 보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법률환도 저는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소식들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윤미향이 또다시 이게 김복동 할머니 파리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윤미향이가 이번에 김복동 평화센터를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에 건립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하는 사무소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미향 같은 경우는 할머니도 돈을 유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인해서 지금 대법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직 지금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김복동 할머니를 팔아서 모금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재벌업 개주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 문제제기로 인해서 본인이 좀 사법적인 판단도 받았는데 이걸 또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습니다.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의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느냐 폐지하느냐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또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또 결론을 못 내리고 결국은 이제 당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민주당이 보면 이게 뭐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하기에 뭐한 게 기존에 현행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시행파와 유예하자. 2년 유예했는데 앞으로 2, 3년 더 유예하자. 유예파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인버스 투자 이 역풍이 워낙 세게 불어 가지고 유예 갖고도 안 되겠다. 이재명이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이번 재회가 아직 폐지 쪽으로 가자. 이런 발언까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거를 유예를 해두면 또 2년 후에 유예 기간이 끝나니 2년 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유예라고 하는 한시적 조치 가지고는요. k증시 이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되기 힘들다. 오늘 조선일보 거기 보면요.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랬으면 우리 k증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후졌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유예가 될지 폐지가 될지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참 우유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6일 날 동남아 순방을 위해서 출국한다는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11일까지 동남아 국빈 방문과 함께 아세안프라스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페이스북을 쭉 보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장문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글을 쭉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글을 찾으려고 한참 찾았더니 글이 아예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사로도 나오고 했는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한 모양입니다. 삭제를 한 모양인데 그런데 이 글이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 한동훈 대표를 신데렐라에 비유해서 지금 글을 올렸는데 참 제가 읽어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목은요. 감독님 그 삭제는 됐지만 그게 아마 누가 캡처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저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장문의 글을 어젯밤에 썼더라고요. 굉장히 꽤 정성들여 쓴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글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는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신데렐라 신드롬과 급발진의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그 측근들이 신데렐라 신드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본인이 에피소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9월 9일 아침에 조선일보가 윤상현 의원과 일부 최고위원이 그 전날 대통령 만찬을 가졌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9일 마침 모레일 아침이라 최고위원회 갔더니 한대표 측근으로부터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 다그치는 듯한 질문이 들어왔다. 그날따라 전화기를 안 가지고 나와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물론 기자들 전화도 받지 못했다. 최고위원회 갔더니 한대표 측근은 이미 특정 방송에 나가 누구누구가 전화를 안 받았다. 친한계는 부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일부 인요한, 김민전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만찬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가 전화를 안 받았다. 친한계는 부르지 않았다는 말을 쏟았는 이유였다. 그 이후 언론은 누가 만찬에 나갔는지 찾기 노래에 들어갔고 친한계는 부르지 않았다는 프레임 속에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언론의 주요한 논처가 됐다. 정책 주요 고민은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몇몇 의원들과 대통령의 만찬을 그렇게 주목받아야 하는 일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또 만찬이 단 한 번뿐인 것도 아니고 각종 유용화를 하다 보면 특정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거 제가 팩트체크만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저기 나오는 친한계 인사가 김정혁 최고위원인데 김정혁 최고위원이 그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방송 인터뷰하는데 한 곡지로 잡힌 모양이에요. 김정혁 최고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전화받은 적이 없고 다른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라든가 진정호 최고위원이라든가 확인해 보니 전화받은 적 없다. 용산 측으로부터.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세 사람은 다 전화를 안 받더라. 그 상태에서 이제 mbc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친한계는 전화받은 사람이 없고 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같다면 친한계는 전화받은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였죠. 뭐가 문제였죠. 그리고 9월 9일이었죠. 9월 9일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 9시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통 사전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김정규 최고위원이 김민전 최고위원한테 확인을 했대요. 전화는 뭐 그럼 못 받았다 치고 그럼 가신 겁니까 그랬더니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안 갔다 그랬다고요.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계 팩트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갔다 그러지 저는 팩트체크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김민전 최고위원은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방송에서 해온 분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 대통령이 지금 의료사태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몇몇 최고위원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그런 분들만 불러서 대화를 나눴다는 게 왜 주목이 안 되는 거죠 일상적인 그냥 밥먹자 모임입니까 지나가다가 야 시간 있어 밥먹자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어떤 만찬이라는 거는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왜 이런 게 문제냐고 하지만 아마 본인이 논평을 만약에 논평가에서 논평을 했더라면 아마 논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시점에서 일부 최고위원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초청해서 갔다 이런 것 자체가 왜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게 또 정치적으로 당연히 하나의 이벤트가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지금 현재 대통령과 당과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당연히 몇몇 사람만 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괜히 우리가 호두갑을 떨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호두갑을 떨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통령이 불러서 몇몇 그냥 심심하게 가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김민전 최고는 대통령이 자주 불러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한동훈 대표나 다른 소위 최고위원들은 대통령이 안 불러주시니까 못 가는데 본인은 그렇게 자주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중요한 기사의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피소드 2라고 했습니다. 감독님 에피소드 2 띄워주시죠. 9월 24일 당 지도부와 만찬. 몇 번 장소가 변경되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함에 갔다. 대통령은 앉자마자 어느 장소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장소를 몇 번 바꿨다고 말했다. 어린이 공원 옆에 대통령도 처음이라며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결정했다며 말을 이어갔다. 만찬 후에도 약간의 산책을 했다. 그러나 만찬 다음 날부터 마이크도 없었다. 사회자도 없었다. 건배사도 없었다. 바른계도 안 좋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밥 잘 먹고 와서 무슨 난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밥 잘 드셨나요? 할 얘기 있으면 하지. 누가 입을 막은 것도 아니고. 더구나 가을밤 정치를 느끼는 저녁은 친륜이 말했다며 신지호 부총장은 싸대기를 날리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을밤 정치는 한지아 대변인이 말한 것이고 친륜이 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바탕의 소동은 급발진한 한 대표의 측근들의 헛수아비 때리기였던 것이다.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만 하겠습니다. 옆에 현정님 계시고 저희 우리 감독님 계시고 지금 그때 제가 발언했던 영상이 그대로 우리 어벤져스 전략회의에 남아 있는데 제가 저 친륜이라고 말한 적 있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을밤 정치를 느끼는 그런 저녁이었다.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질 같았으면 진짜 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친륜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런데 가로 열고 유튜브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 가로 닫고. 확인도 안 해보고 저렇게 쓰네요 저분은. 그래놓고 친륜을 친륜이라고 생각하고 저격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지아 대변인의 발언이니까 신지호가 헛방친 거다. 허수아비 때리기 한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친륜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설령 친한일에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만찬인지 본인은 모릅니까 대통령이 지금 여당 대표진과 만찬 하면서 이 의료대표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온 언론이 온 국민이 관심이 가졌던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밥 잘 먹고 왔다고요 밥만 먹고 왔어요 가서 뭐 했나요 그러면 그 중요한 만찬을 예를 들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찬을 가서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밥을 잘 먹고 왔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합니까. 도대체 본인은 가서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지금 오류 사태 어떻게 할까요. 좀 뭔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밥만 먹고 왔다고요. 아니 여당의 최고위원이 그렇게 정치적 정무적 감각이 없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도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 앞에서 자기가 불쑥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화의 어떤 인사 말이나 이번에 만찬해 보니까 원내대표 초청에서는 다 돌아가면서 마이크 줬더만요. 다 한마디씩 하게 다 마이크 줬는데 왜 그 나라는 안 줬죠. 왜겠습니까.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인가요. 그래 놔 놓고 왜 밥 잘 먹는데 왜 말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게 화면 이게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살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만찬 회동이었는데 그 많은 언론들이 모든 언론들이 도대체 뭐 했냐 빈손으로 온 거 아니냐 모든 사설과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본인은 밥 잘 먹고 왔다고 밥 먹을 데 없습니까. 밥 안 줘서 거기 가서 밥 잘 먹고 왔어요. 어떻게 이런 지금 생각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당의 최고위원이 정말 제가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 만찬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언론들의 지적들 그 못 들으셨나요. 그래 놓고 밥만 잘 먹고 왔다고. 참 아니 밥 먹을 데 없어서 그냥 대통령실까지 가서 밥 먹고 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뭘 가서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뭔가라도 좀 이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하고 오라고 한 자리인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완화 놓고 밥 잘 먹고 왔다고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자 에피소드 3. 김대남의 서울의 소리 녹음 파일. 녹음 파일 대부분은 대통령 내부에 대한 비난이며 한 대표에 대한 소위 보도사주 부분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 파일이 나오자마자 김대남의 임명권자와 보도사주라는 자는 동의물이 아니냐며 공작 정치 운영하며 급발진했다. 좀 자초정을 따져보고 비난하면 안 되나. 물론 나도 김대남의 공작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한 대표가 김대남을 고발사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김대남은 나경원 노부 캠프에 특보로 했었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를 용산에 추자한 사람은 신지호 부총장이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웃음이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용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요. 화요일 밤 9시 무렵인가 제가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김대남을 용산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은 신지호라고 퍼뜨리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유언비오 유포다. 정하고 싶으면 용산 관계자 실명을 걸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젯밤에 저 글을 썼으니까 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의 페이스북 글을 많은 기자들이 그걸 또 인용해서 기소와도 했고요. 저렇게 엄청난 글을 쓰려면 기본적인 팩트체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자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대통령을 감사하고 주고 싶어 하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바로 김대남의 핵심적 사안이 뭐냐 하면 여당의 경선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나중에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명백한 정당법 52조 위반입니다. 즉 누구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징역 5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만한 그런 죄죠. 그걸 한 걸 갖다가 별거 아닌 것으로 보고 있나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을 공기업인 서울 보증보험에 상인감사로 발언하고 난 다음에 한 5일 뒤인가요? 바로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공기업의 어떤 일이 상인감사라는 연봉 사목받는 자리에 임망했고 그걸 도대체 누가 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한 대표 했는데 왜 그거 했다고 왜 난리냐? 그게 난리가 아닌가요? 아니 여당 경선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개입을 해서 그것도 서울의 소리에 김민전 최고는 서울의 소리가 어떤 데인지 모릅니까?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11개월 동안 통화하면서 모든 대통령실의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 주고 그런 걸 갖다가 기사로 만들어서 하게 하고 그게 별거 아닌가요? 도대체 상황 판단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전당대 끝나자마자 한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 이야기도 해서 제가 좀 비난했더니 그 가지고 또 저를 많이 비난하는데 그랬었죠. 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이분이 그동안 그래도 정치평론을 해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온 분인데 이 김대남 녹취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대통령실하고 입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질 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무슨 문제점을 느끼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글을 어젯밤에 굉장히 긴 글이에요. 공 들여서 작성하신 글인데 이거를 집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발언에 자유가 있고 표현에 자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팩트체크는 해가면서 글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듭 거듭 문제가 들지만 그래도 여당의 최고위원 정도라 되면 지금 상황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파악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뭐가 또 캥겠는지 글을 또 다 삭제해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니 자꾸 여당의 최고위원들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좀 정확히 상황을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회사 특검법 문제 이거 뭐 결국은 이제 아마 부결될 겁니다. 부결될 텐데 그런데 속 이렇게 갈 것인지 이 문제가 참 저는 갑갑합니다. 또 대통령은 이제 6일 날 해외 순방을 가시는데 또 사과 한마디 뭐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늘 도화 조관들 일면 톱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를 기사와 일면 톱과 사슬을과 칼럼을 통해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사는 뭐 전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아무런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그 흔한 사과조차도 한 번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뭐 사과하면 더 공격할 것이다. 아니 더 이상 뭘 덜 공격합니까. 지금같이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지율이. 자 이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 소개해 드렸던 이화영의 그 녹취록 왜 뭐가 두려울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오늘 아마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부산금정구청장 선거 지금 일단 야권의 단일화 협상이 깨지기는 깨졌는데 여기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